경연 핫? 프론트발? 네봐요 고군무여 10초, 10초 예!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록 우리 아직 어렵고 조금은 힘들지만 지금처럼 함께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앞으로의 많은 날들을 우리 할 순 없지만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있을 순 없을 거야 불안한 미래를 부정하지는 마라 너의 곁에 항상 내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미안해 감사합니다.